봄을 맞아서 젊은 작가들의 열정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총망받는 지역 작가 6명이 저마다의 세계관을 드러내는데요. 강준석 작가는 폭넓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환상과 일상을 표현합니다. 자신을 사슴에 빗댄 배남주 작가는 섬세한 필치로 이상향의 세계를 담았는데요. 대중적인 이미지를 채용한 변대용 작가의 작업은 유머와 팝적인 요소로 가득합니다. 6명의 청년 작가분들이 어떻게 아름답고 빛나는 순간들을 찾아서 탐닉해서 그것들을 다시 작품으로 승화하는지 보여주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와의 대화도 기대를 모으는데요. 오는 30일과 다음 달 두 차례 마련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작가로 살아간다는 것, 또 각자의 작품 세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